음.. 음.. 으윽 이렇게 깨닫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suture 치즈 다진마사 가수 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까 숙배송 받았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시금치를 안 넣었네 이거 살짝 먹으니까 더 똑같아요 우유가 사용한 거예요 오우 고기를 볶아줍니다 바삭바삭 고소하고 참기름 마늘 감자 소금 돼지 cap 물 생강 양파를 볶아줍니다 전부 눈빛 고춧가루 바삭을 만들어주고 양파 다진마늘 양파 마늘 이렇게 仕草 양파 양파 소금 소금 새우 후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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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를 사용하면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양념장 다 됐어요 뼈는 날씨가 거의 다 됐어요 생크림 뼈는 날씨가 안 좋아요 쇠라맛 뼈는 날씨가 잘 먹어요 먹기 좋은 날씨가 뼈는 날씨가 아주 맛있어 한입에 먹었다고 말했어 다진마늘에 다진 마늘을 넣고 그냥 잘 잘 녹음 너너너넛이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서 음... 그릇에 죽기 전에 다진마늘에 다진마늘을 넣어줘요 추격은 이제 다진마늘에 다진마늘에 다진 마늘을 넣어줘요 이제 다진마늘을 넣어줘요 참기름에 다진마늘을 넣어줘요 참기름에 다진마늘을 넣어줘요 계란 다진 고구마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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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바삭한 후추 전염맛 고추 대파 기름을 넣어주세요 소금 고춧가루 사과 응답 고추 마늘 칼국수 양파 양파 당면 마늘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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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참기름 소금 소금 콩나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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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먹기 좋은샅 소송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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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찹쌀가루 썰어 고춧가루 양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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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원한 계란은 가장 좋은 요양보원입니다. 아이야맛 소스 잘 어울려요 소스 소스 딱 멸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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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콜라 고춧가루 진짜리 감자 여기가 제일 좋은데 모짜렐라 진짜리 형태 조금만 더 colours 비닭돔 히힍 눈 청양고추 고추 생강 색을 채췄 치즈가 찍어서 마늘 마늘 매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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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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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양념 마요네즈 구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쌀가루 참기름 연어 스파이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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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연어 여러분 저 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별밈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무튼 지금 엽기 닭을 시켰어요. 엽기 닭. 엽기 닭볶음탕 그거를 시켰는데 7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이거부터 먼저 먹으려고요. 이거는 흰 우유 콘. 완전 흰색 아이스크림. 그리고 사실 그냥 예전부터 가끔 댓글로 혹시 Q&A 영상 만들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막 레시피 영상이나 요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아무튼 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떡볶이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먹는 거 좋아하는 동네 언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플하고. 여기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네요.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모자라. 엽기 닭볶음탕 언제가. 닭이라서 오래 걸리나 봐요. 졸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드디어 왔는데. 진짜 빨개요. 이거는 지금 엽기 닭볶음탕에 당면 추가했고 순한맛. 그리고 여기 주먹밥도 있어요. 이거는 쿨피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냥 중국 당면말고 납작당면말고 일반 당면이 뜨나요. 갑자기 너무 땡겨가지고. 너무 맛있다. 딱 끊어지네. 응. 얘 순이만 들이 나오고 있네. 들어 안 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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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yuppie tú. Miles. 라고 되게 많이 먹었 opini 참 those. hem. 아 많다. 몇ладig rollerskill건 ξes Wie. 입 with to him. 떨리데. 아까만눈πά. ks. До fårه. owl. 졸여. 얘만 가 lift. 수시 силь Wood. 영상편집때는 뱅뱅을 뱅뱅이였어요 일단 바쁘신 roof 첫째 국물 säily 뱅 뱅 나무 훈칫 계란 대파를 넣어줬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착한 맛으로 시키려고요. 여기 당면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당면 괜히 추가했다. 처음 먹어봐가지고 당면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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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 않아. 너무 맛있어. 애마angs trás. 자꾸 luck миллимет legitim가 된 거야. 그러고. itzerland valencian bonnet bone pun. 저 Lesión PREQHey! 이 조합이 희자 반죽이 케찹 담긴 햇빛 고춧가루 마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